안녕하세요 선행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요 최우의 바나냥 냉냉냉냉 바나냥이랑 게임인데 게임 방법부터 다시 할게요 요렇게 여기서는 밑으로 가게끔 손가락을 내려주시고 여기는 이제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 해주시고 이거는 왼쪽으로 왼쪽 여기는 위로 밀어서 점프를 하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행을 떠나세요. 게임 스타트 바나냥으로 해야겠죠? 다른거 없어서 바나냥으로 가겠습니다. 달려달려 위로 이게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이거 자 오른쪽 길 해주고 길을 왼쪽 제가 지금 좀 잘하는 겁니다 아아악 안돼 다시 아 다른 맵도 가보고싶다 자 이렇게 이렇게 저 이거에 빠졌어요 요새 이 게임에 너무 재밌어 어제 깔았지만 어제 깔았지만 짜증나서 껐어요 이게 하다보니까 어렵더라고 이렇게 이렇게 오오오 날아간다 날아간다 마나나를 다섯개 먹으면은 날아갑니다 약간 부스터같다고 해야되나 뭐야 아니 뭐 아 어려워 이거 뭐야 금방 다시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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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금방 잘했다 위로 얏 아 안돼 넘어졌다 아 넘어져도 안되는구나 와 어이가 없네 다시 앞으로 위로 앞으로 위로 왼쪽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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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이렇게 이렇게 왼쪽 앞으로 오른쪽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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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왼쪽 왼쪽 아 다행이다 아 순간 헷갈렸어 너무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위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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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hit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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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앞으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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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위로 왜 안돼 왜 안돼 열불 나는구만 여튼 이렇게 하는 게임이랍니다 지금 제가 2175m를 달렸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쉬운 기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했을 때는 완전 진짜 계속 죽었어요 계속 한번 해보시고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